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편 상권교제 어느덧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게 두개로 나뉘어서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마지막 강의는 이전 시기에 사회 경제 문화 파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반드시 출제는 되는데 따로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파트들이 있습니다. 단골로 출제되는 테마를 세 개를 묶어봤는데 지역사 세시풍속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크게 챕터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는 나오기는 해요.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한 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점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데 근데 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문제를 내거든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기본 소양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라는 것들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대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특징 그리고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양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한 번 새롭게 지정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도 최신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나 없나 한 번 뉴스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비중을 보면 역사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지역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 70% 정도가 전체 출제되는 이 파트의 문제들 중에서 70% 정도는 지역사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역사는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지형의 모습과 지역의 명칭과 거기의 역사를 일치해서 알고 있냐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주 나오는 게 충주 우리나라 중심 쪽에 있는 충주가 있고 부산 그리고 독도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지 나머지 것들이 출제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오답선지로 다른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한 기간에 비해서 그리고 국토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보유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도 많이 내고 있고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따라 썼던 어떤 세시풍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때랑 지금이 기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일치가 안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전통적인 내용의 이런 식으로 기후에 따라서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한국의 문화랑 연결되는 세시풍속도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날짜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묶어가지고 주제를 볼 거라서 먼저 지역사를 보겠습니다. 지역사, 한반도, 우리 지도를 북한, 남한 합쳐가지고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는 남한에 국한되지 않고요. 북한이랑 합쳐져 있는 전체 지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지만 한반도사라고 해서 한반도로 지금 크게 지역을 나눠봤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옆에 백지도 같은 게 있으면 아니면 우리나라 지도, 전도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지역을 한 번씩 위치하고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내륙에 있는지 바닷가에 있는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얼추 그 정도만 좀 지도의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해줘도 나중에 문제를 찾을 때 지도로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가 좀 쉬워집니다. 지역사 한번 볼게요. 평양이 먼저 나옵니다. 위에서 쭉 내려가는 순서대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평양 볼게요. 석영이라고도 붙어있네요. 석영. 석영천도운동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선지로도 나오기 쉽겠죠. 평양. 현재 북한 지역에 있고요. 저 고대국가 시기로 좀 올라가면 삼국시대로 올라가면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바꾼 곳이죠. 국내성에서 남쪽의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고 여기에서 준비해서 백제 한성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당나라가 이쪽에 들어와서 안동 도호부라는 걸 설치를 하죠. 은근슬쩍 고구려 영토의 일부를 당나라가 지배하겠다라는 걸로 도호부라는 걸 설치했었던 장소입니다. 평양. 그리고 시대가 좀 뒤로와서 고려시대가 되면 인종이라는 사람 때가 있죠. 이자겸의 난으로 유명했었던 그 시기에 인종 시기에 묘청이라는 승려가 여기 개성의 운이 다 있으니까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은 여기다. 평양이다. 이쪽이 길한 지역이야. 하면서 석영천도운동을 전개를 하죠. 이게 좀 중요하게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정도로 좀 넘어서서 대대적으로 재평가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단지 신채호 선생이 이 운동을 이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을 이게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성공했으면 우리 역사 전체가 바뀌었을 텐데 라고 평가했었던 우리나라 천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했었던 게 바로 이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에게 처음 또 빼앗겼던 한성에 이어서 또 빼앗겼던 성이기도 하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탈환을 다시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인 중에서는 유상이라고 하는 상인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고 근대로 넘어와서 신미양료 미국과 전쟁했었던 신미양료의 발단이 됐었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1866년에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격침을 시켰었던 기록이 있죠. 불태워버렸죠.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도 있고 이쪽에 학교가 설립된 게 있습니다. 대성학교라는 게 또 구한말 근대 시기에 설립이 되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조만식이라는 분의 주도로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물건 쓰자라고 하는 거죠. 물산장려운동의 시작점이 또 되었고요. 여기 좀 표시가 돼 있는 강주룡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성분이에요. 옆에 날개 설명 있죠. 일본의 어떤 압제에 한거를 하면서 일본의 압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조선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탄압 같은 것도 들어가요. 여기에 한거를 해서 노동운동을 벌였던 여성노동자고요. 고공농성을 합니다. 파업을 하는 거죠. 그걸로 사진도 한 장 찍힌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주룡이 평양에 있는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한다. 이게 여성의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자체에서 좀 평가가 좋게 되는 거고 조금 최근에 새롭게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을밀대라고 하는 거는 평양성 예전에 고구려 수도성이었던 평양성에 딸려 있었던 누대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의 이름을 지칭을 하고 이 을밀대라는 장소가 지금도 사진 자료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는 자료 사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 남북협상 지도자 회의를 실시한 곳이고 1차와 2차 우리 정상회담을 개최한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고대에 걸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요한 일들이 시기마다 빠짐없이 일어났었던 곳이에요. 평양이다 하면 이런 일이 머릿속에 촤라락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강원도 쪽에 동해 쪽으로 조금 바짝 붙어서 원산이 있습니다. 원산. 이 원산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됐었던 3개의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산학사라는 학교가 설립된 곳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된 항구가 3개가 있어요. 위에서 원산 그리고 인천 아래쪽에 부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원산학사가 있고 이 원산항이 있었던 이 자리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일제강점기에는 여기서 노동자 총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개된 역사도 있고요. 자 조금 더 아직도 우리가 북한 쪽에 좀 머물러 있네요. 개성 지역 보겠습니다. 우리 파주 지역에서 멀지 않죠? 이 고려시대 당시에는 개경이라고도 불렀던 데인데 자 고대 시기로 넘어 올라가 볼게요.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죠. 신라의 왕족 출신의 궁예가 후고구려를 이쪽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 당시 이름은 송악이고요. 이 송악 지역의 호족 출신으로 이 후고구려 궁예의 밑에 들어가서 처음에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사람이 훗날에 고려를 건국하는 궁예 아 궁예된다. 왕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궁예 밑으로 들어갔었던 왕건도 송악 지역과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개성은 500년 동안 고려 수도입니다. 고려 수도였고 당연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려의 유적지와 무덤군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만월대라고 하는 궁궐 유적이 남아있는데 이 만월대에 지금 건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리만 남아있지만 일종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여기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죠. 2013년에 만월대라는 지명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성 지역에 고려시대에 최시무신정권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그 최충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최충원 집에 노비 노비로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적의 난이 발생했었던 곳도 여기 개성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신분해방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사전에 발각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고려가 망할 즈음에 정몽주라는 분이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거당하는 피살 사건이 있기도 했죠. 훗날 태종으로 주기하는 이방원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송상이라고 하는 거상의 근거지로 활용이 되고요. 현대에 넘어오면 6.25전쟁 당시에 이제 전쟁 잠깐 멈춥시다. 라고 하는 정전회담을 처음 개최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이죠. 개성공단이 건설이 돼서 남과 북의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하죠. 서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고 사실 서울은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걸 막 정답으로 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가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사건 중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수도입니다. 500년 수도 한양으로 기능했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행정기구도 다 서울 쪽에 몰려 있었죠. 선농단, 사직당, 동관왕명 등등등 문화유산들이 있고 궁궐도 있죠. 궁궐도 다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종묘가 여기 있죠. 사실은 왜 여기에 종묘가 안 써있을까? 종묘, 조선왕과 왕비의 사당이죠. 왕실 사당이죠. 종묘도 있고 동관왕명은 옆에 좀 낯설 수 있어서 이 이름들이 좀 낯설어서 여기 날개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농사짓는 국가였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사를 지냈던 신들이 나오는데 왕이 직접 농사랑 관련된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 선농단이고 사직단도 있죠. 사직단, 토지신, 곡식의 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직단도 있고요. 동관왕명은 이게 관우예요. 관우. 관우를 모시는 무덤, 무덤 묘입니다. 사당인데 관우가 그 역할이 삼국지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정의로움과 어떤 의리의 상징으로 또 많이 나오기도 하죠. 중국 쪽에서는 관우가 좀 재물을 지켜주는 상업의 신으로도 많이 떠바뜨려지고 있기도 해요. 여러모로 두루두루 모셔지는 신이어서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 게 동관왕묘고요.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동묘라고 부릅니다. 동묘압역이라는 지하철역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생겨난 지명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근대 시기에 서울에서는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조직해서 활동을 했었던 기록도 보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서울과 일치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원인 나석주라는 분이 의열단이라는 게 있었죠. 무력으로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거나 총과 칼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의열단이 있는데 김원봉의 의열단 단원 나석주 김익상 주로 지금 나오는데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됐었던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의열단원으로 일본 경찰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찰서가 있었어요. 종로경찰서라고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이라는 분도 있었죠. 종로경찰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놓을게요. 그리고 강우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인동맹단에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던 서울역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서울역 앞에 이분의 동상에 있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오면은 이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민주정보 수립하게 할 거냐를 놓고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도 서울입니다. 정확히는 서울에 덕수궁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덕수궁 안쪽에 석조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회의를 하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충청도로 내려갈게요. 공주지역이 있는데 고대국가 시기에는 백제가 한성에서 있다가 서울에서 있다가 수도를 빼앗기고 수도를 옮기죠. 천도를 하죠. 장소영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천도한 두 번째 수도입니다. 그 당시엔 웅진이라는 이름이고요. 여기에 당연히 웅진 시기에 여러 유적들이 남아 있겠죠. 무령왕의 왕릉까지 남아있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지금 현재는 송산리 고분군의 정식 명칭이 무령왕릉군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문제에 나온다면 무령왕릉이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쉽겠죠. 체크해놓고 공산성 봄마다 또 꽃놀이 많이 가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이기도 하고 이 뒤 이어서 뒤의 시기 왕조에서도 계속 성으로 쓰는 곳이에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반란이 크게 일어났었던 곳입니다. 김헌창의 난 김헌창의 난이 발생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공주는 또 여기에도 난리가 많이 일어난 기록이 있네요. 명학소라는 곳에서 향소부곡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수공업에 종사하는 소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 형제가 난을 일으켰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공주 근대 시기에는 동학농민운동 때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 때 우금치 전투가 전개됐는데 대패배를 했었던 곳입니다. 공주 우금치에 동학농민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라고 되어 있죠. 처참한 패배를 했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 공주 지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더 아래로 내려와서 실제로 한반도에서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충주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한성을 빼앗고 아래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 지역의 한반도 중심을 차지했다라는 뜻으로 여기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고구려비석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고요. 통일신라에는 여기에 만들었었던 탑이 지금 위치를 해 있죠. 타평리에 7층석탑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료사진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거 이름을 같이 기억을 좀 해둘게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선지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던 임진흐란이 있죠. 임진흐란이 매란이 발발했었던 초반에 여기만 지키면 서울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충주 지역에 신립 장군을 보냈던 적이 있었죠. 용맹한 신립을 보냈는데 신립이 여기에 뻥 뚫려있는 탕금대라는 곳에서 외군과 맞서는 바람에 여기서 패배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금대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청주가 있습니다. 여기 둘이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리는 곳이에요. 청주는 고대에는 신라의 촌락문서 민정문서가 작성됐었던 소재지입니다. 이게 발견은 일본의 창고에서 발견되잖아요. 정창원 창고에서 발견이 되는 민정문서 촌락문서라고 하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살았는지 이런 정보를 적어놓은 문서가 나와서 어떤 소재지이기도 하고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도 청주가 관광을 모두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국보에 해당하는 용두사지 철당간이 있습니다. 당간은 이렇게 크게 생긴 건데 이게 쇠로 돼있다고 해서 철당간이라고 하고요. 보통 당간지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찰을 이루는 하나의 부속 건축부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당간에 연호가 나와요. 고려시대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이 썼던 준풍이라는 연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어서 여기에 실제로 있었던 이 용두사라는 절이 언제쯤 지어진 절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건 흥덕사라고 하는 청주의 사찰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가능됐다라는 기록 때문이겠죠. 직지심체요절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입니다. 유니스코랑 연관도 되죠. 원래 실제 풀림은 백운화상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이란 책인데 이 청주의 흥덕사에서 간행됐었던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입니다. 이게 밝혀지게 된 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대구 보겠습니다. 고대의 대구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한 번 천도를 시도했었던 곳이고요. 당시 지명은 달구벌입니다. 달구벌 그리고 이게 많이 나오죠. 공산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후백제와 고려가 싸웠던 곳이기도 하고요. 팔공산이 있는 쪽입니다. 대구 팔공산이 있는 쪽이고 근대로 넘어오면 서상동과 김광재라는 사람의 발의의 주도로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지금 대구 거리에서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대구의 국채보상운동을 바탕으로 테마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죠. 현대로 넘어오면 이승만 정부 때 228 민주운동이 또 일어났었던 곳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어서 날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이 민주당의 다른 후보 장면 후보의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대구 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했었던 건데 이 228 민주운동을 필두로 해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이 좀 진행되고 이것이 연결연결 연결되어서 4.19 혁명까지 이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겠죠. 자 부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산. 부산은 좀 유심히 볼게요. 조선시대 부산. 조선시대 부산은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일본 군대를 맞이했었던 곳이고 목숨 맞춰서 싸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송상현과 정발이 열심히 싸우다가 여기서 순절을 하고 그리고 바로 충주 탕금대로 올라오죠. 그리고 초량 외관을 설치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관장했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초량, 외관 이런 거 나오면 부산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일제강점기 이게 종종 최근에 선지로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때 의열단원이었던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거기 지금 동상에 건립이 되어 있죠. 이거 때문에 그 동상을 제시를 하고 이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부산 최근에 많이 나온다 체크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또 이 경상도 쪽이죠. 진주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마찬가지로 임진왜랑 관련된 게 있습니다.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 대첩이 있고 또 임술 농민봉기라는 게 있었죠. 임술 농민봉기 그 농민봉기 중에 가장 큰 봉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구한말 후반 시기로 넘어오면 신부은을 완전히 평등하게 하자고 하는 형평운동이 일어나요.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된 곳이 바로 진주인데 백정 소나 말 돼지 잡는 도축업자 있죠.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이 도축업자 백정에 대한 현실적인 차별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없애고 완전한 신분평등을 이루기 위한 형평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 진주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데가 여기 전주예요. 전주 고대로 올라가면 견헌이 후백제를 건국한 곳입니다. 당시 이름은 완산주가 되겠고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중요한 곳이죠. 여기 뭐 전주의시 전주의시 하잖아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이쪽에 경기전이라는 곳에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한 카피본을 보관했었던 사고가 보관되어 있었던 곳이 사고가 있었던 곳이 또 여기 전주가 되겠고요. 근대로 넘어오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처음에 와 일어나서 쭉쭉쭉쭉쭉 올라오게 되는데 이 농민군과 정부군이 화해를 하는 협의를 맺은 곳이 바로 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이라는 것을 맺고 자취를 시작을 했었죠. 내용이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걸 지역별로 지금 쪼개놓고 있습니다. 여기 좀 기억해 주시고 사료 어떻게 나오냐면 평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답사한다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어디어디 간다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평양이라고 안 써 있겠죠.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건 여기 어디어디의 유적이래요. 근데 보니까 을밀대가 나오고요. 안학궁이라는 거 나옵니다. 고구려의 성 국내성에서 이제 천도한 평양성이랑 관련된 지명들이 나와서 이거는 평양이군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러면 평양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거 혹은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함께 나오는 선지가 시기별로 평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옆에 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개성 보겠습니다.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개성은 500년 동안 고려의 수도 기도 했었던 지역이고 개경이라 불리면서 중히 쓰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개성과 평양을 섞어가지고 선지해 내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죠. 만월대에서는 남북의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서 금속활자가 이때 나왔고요. 이때 두 점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씩 나눠 가졌죠. 그리고 기와 도자기 등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다. 그리고 이 만월대의 유적지가 나중에 한 5년쯤 뒤에 2013년에 유네스코로 또 등재가 되기도 했었죠. 개성 지역에는 고려의 수도로서 기능했었던 이 역할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부산 내려오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부산 초량 외관 나오고 조개 이렇게 나오면 부산이고요. 이걸 만약에 현대사로 많이 묶어가지고 조금 더 힌트를 넣는다면 6.25전쟁 때 임시수도 기능 했었죠. 요새 부산에서 임시수도를 유네스코로 추진하는 작업을 좀 진행 중이어서 요 부분이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전주 볼게요. 전주 견원이 후백지를 세웠다. 이성계에 어진이 모셔진 곳이다. 실록을 보관했었던 사고가 있다. 현대로 넘어와서 어떤 한옥이나 관광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거 어디네 라고 할 만한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면이 또 바다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섬이 좀 많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얽혀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강화도죠. 아무래도 강화도입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우리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개성이건 한양이건 들어오려면 강화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잦은 어떤 전쟁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고 피난처로 활용되기도 했었던 곳이에요. 특히 유네스코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이 있죠. 북운리 고인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고인돌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시기까지 역사를 다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의 섬으로 불리기도 해요. 고인돌도 있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여기로 수도를 잠깐 옮겼었잖아요. 이쪽으로 임시로 수도를 옮겨서 항쟁을 대몽항쟁을 했었던 곳입니다. 40년간의 대몽항쟁의 격전지였고요. 삼별초도 이쪽에서 항쟁을 했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쫓아내자는 뜻을 담아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는 여기에 사찰에다가 사고를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조선왕조 신록에 또 일정한 카피본을 보관하는 사고가 설치가 됐었고 이쪽에서 성리학의 일부였던 양명학을 연구하는 강화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강화학파 정제도라는 분이 나와요. 정제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둘게요.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 병인 양료 신미 양료 의 격전지구요. 운용호 사건이 일어나서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 맺어지게 되는 결정타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개항과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강화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 선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역사 분쟁에서 안 끝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고대부터 근대까지 어떻게 울릉도랑 독도를 우리가 우리 영토로 편입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 보내서 우산굿과 부속섬을 우리 거다라고 복속시켰죠. 그 노래에도 나오죠. 신라 장군 이사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고 조선시대에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지리지에 우리나라 영토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아예 일본에 넘어가서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확인도 받고 왔고 그 시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조선거라고 나옵니다. 그 친구들의 고지도에도 여기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시기로 넘어와서 대한제국이 되면 고종도 여기에 대한 영토 정리를 확실히 해놓습니다. 대한제국 칭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순격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독도로 관장을 하게 하죠. 그러다가 러일전쟁 중에 은근슬쩍 불법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러일전쟁 중에 1904년에 발발했었던 러일전쟁 중에 불법으로 독도가 자국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훗날의 다케시마로 일본이 지금 우기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강화도랑 울릉도 독도는 조금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제주도도 많이 나옵니다. 제주도 고려시대의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예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밀려 밀려 밀려서 제주도까지 갔었죠. 진도로 걸쳐서 제주도까지 갔었고요. 여기 제주도 가시면은 꽃 되게 예쁘게 피는 유적지로 항파두리라는 데가 있어요. 항파두리 항파두리라는 유적지가 삼별초 마지막 항쟁 대몽항쟁의 근거지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 간섭기에는 탐라 총관부가 이쪽에 설치가 됐고요. 제주도에서 여기서 말을 키워요. 그래서 제주도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현재 말이 된 겁니다.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조선시대는 제주도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맘대로 섬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민은 제주도에만 살게 조금 약간의 통제가 있었는데 이때 거상 여성 상인으로 되게 유명한 거상 김만덕이 빈민고제 활동을 해서 왕에게까지 그게 들어가서 금강산 유람을 이렇게 그 육지로 와가지고 금강산 유람을 했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밀려 왔었던 네덜란드 하멜 외국인이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해서 살았던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죠. 하멜 표류기 현대에 와서는 최근에 굉장히 중하게 여겨지고 있죠. 민주 우리 현대사의 굉장히 아픈 사건 중에 하나 제주 4.3 사건 4.3 사건의 발생지로 많은 주민이 희생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선지로 많이 나와요. 헷갈리는 선지로 많이 나오는데 다 남쪽입니다. 남쪽에 해당하고 절영도 영도라고도 해요. 여러분 부산의 영도다리 아시죠? 그쪽입니다. 아래쪽이고 근대 시기에 러시아가 우리 여기다가 배 댈 수 있게 조차지를 좀 해줘 라고 조차 요구했었던 이 절영도라는 데가 있고 진도 진도는 고려시대에 삼별초가 제주도 넘어가기 전에 용장성이라는 성을 쌓고 필사적으로 대몽왕증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곳이 진도입니다. 진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거문도 영국이 러시아 애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내려오는 거를 고실로 자기네들의 세력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문도로 가는 남쪽의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문도 사건이고요. 그냥 우리나라 거문도에다가 포트 해밀턴이라고 자기네들이 맘대로 섬 이름까지 지어놓고서는 불법 점령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라도에 또 완도란 데가 있죠. 통일신라 시기에 장보고가 해상왕 장보고가 무역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제도 거제도는 6.25 전쟁 때 포로수용소가 설치됐었던 곳이고요. 우리 그 흥남철수 있잖아요. 흥남철수 때 그 철수에서 탔던 배가 쭉 와서 거제도까지 피난을 가죠. 6.25 전쟁이랑 연결된 장소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흑산도 이미 지명해서 느낌이 좀 나죠. 이 섬 지역이 유배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조선 시대에 제주도랑 같이 아주 혹독한 유배주로 평가받았었던 곳입니다. 흑산도 조선 후기에 정약용 일가의 형제죠. 정약전이 유배를 갔었던 곳이고요. 이쪽에서 물고기와 해양 생태기를 연구를 해서 자산업을 하는 책을 또 저수를 했죠. 최근에 또 동명의 영화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섬 지역은 어느 위치에 있는 섬이고 어느 시기에 주로 활용됐었던 섬인지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퀴즈 한번 볼게요. 평양은 고려의 수도로 만월대 등의 유적이 남아있다. 만월대가 남아있는 고려 수도는 지금 여기 만월대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이고 수도로서 기능했던 곳 평양이 아니고 개성입니다. 개성. 우리가 북한이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평양과 개성이 많이 헷갈리니까 이거는 확실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입니다. 서울은 강우교가 일본의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킨 지역이다. 맞죠? 서울역에서 했죠. 서울역. 검은도는 근대의 영국이 러시아의 남아를 구실로 불법 점령한 섬이다. 방금 봤었죠? 맞습니다. 2번 괄호 안에 내용 오른 거 영표해 볼게요.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 고려시대의 최시무신정권 최충원의 노비죠. 개성에 있었습니다. 개성. 조선 형평사가 조직돼서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 없애려고 했었던 형평운동 일어났었던 곳은 진주입니다. 진주.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해군 무역기지인 청해진에 설치한 섬은 전라도의 완도가 되겠죠. 완도.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사계획서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실제로 푸시는 문서 그 문제들에는 이렇게 코스만 나오지 않고요. 사진, 그림, 지도자료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힌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외교장각 광성보 정족산성 이거 누가 봐도 강화도다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죠. 외교장각 의괴를 병인양력 때 프랑스가 또 약탈을 해갔었던 기록도 있고 광성보 정족산성 등등등 봤을 때 보나 진, 보 돈대가 주로 설치가 됐었던 강화도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울릉도와 독도 영토 분쟁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죽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까지 만들었겠어요. 우리 땅인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대한민국 국민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내용은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골 소재인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를 우리 땅으로 인식을 했느냐 그 역사를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 세종실록에 나온다 그리고 울릉군의 관할이라고 누가 나온다라고 1906년이면 대한제국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와 근대에 연결해서 꾸준히 여기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도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미니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공주에 대한 설명 망이 망소이가 봉기했다. 맞습니다. 여기에 명학소라는 데에서 봉기했었죠.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된 데는 개성입니다. 선주교에서 피살이 됐었죠. 자 충주에 대한 설명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가능되었다. 금속활자본 충주가 아니라 이거는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 흥덕사죠.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임진을 한 대 싸웠지만 장렬하게 전사하고 뚫린 곳이죠. 2번 충주입니다. 자 대구 설명 정약전이 유배 중에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은 섬이잖아요. 여기 흑산도예요. 1번은 흑산도라는 섬이고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데가 대구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거리가 조성돼 있어요. 자 강화도에 대한 설명 몽골에 항전할 때 임시수도였다. 맞죠? 임시수도로 천도에서 이쪽에서 이쪽에 고려성이랑 왕릉 같은 거 많이 발굴되죠. 40년 정도 이쪽에 머물렀던 기록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이렇게 풀어보고 그럼 실제 개념 적용해서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도가 같이 나와요. 볼게요. 만월대 힌트 만월대 이 첨성대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첨성대는 저기 경주에 있기 때문에 경주에만 이런 첨성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별을 뭐 바라보는 자리 이렇기 때문에 천문이랑 관련된 건축에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부가적인 거 볼까요? 만월대 왕건 태조 왕건 고려 왕이죠? 왕건르 그리고 선주교 정몽주가 피살됐다는 선주교 이거는 경주지역이 아니고 이거는 개성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성지역의 유적과 유물 여기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인조가 피신해서 천군에 항전했다. 조선시대 인조가 피난을 가서 천군에 항전한 곳은 광주 한안 남한산성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덕수궁이죠. 덕수궁 안쪽에 석조전이라는 곳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해요.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 도구를 시도했다. 이 독일사람 오페르트가 남연군이라고 한다면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구라는 엽기적인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죠. 여기는 충청도의 예산이라는 곳입니다. 예산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는 신분해방운동이 개성에서 있었죠. 답은 4번이고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가능된 곳은 흥덕사라는 절이고요. 이 흥덕사는 청주에 있습니다. 이건 청주예요. 그래서 개성에 해당하는 거 4번으로 찾았고 2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까지 지역에 대한 탐구주제로 적절한 거 고를게요. 적절한 거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라고 3점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한반도지도 쭉 나와있고 보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로 보는 선사시대의 생활 반구대 암각화 울산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겠죠. 울산이니까 이건 마에 해당하는 설명이라서 아닙니다. 잘못 연결되어 있네요. 고액 소장류에 반발한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다. 암태도는 신안에 있는 겁니다. 신안 전라 여기 이쪽에 신안 섬 쪽이거든요. 여기 엄밀히 따지면 여기 서해 쪽에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전라도 쪽에 있는 신안군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아니네요. 인천으로 돼 있으니까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친 탕금대 전투 이게 지금 충주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충주가 탕금대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죠. 중간지역 답은 3번이고 신미양류의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벌어진 곳은 평양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모포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니네요. 병란도에서 이루어진 고려와 송해 국제무역 병란도는 예성강 하구이기 때문에 개성의 아래쪽에 개풍군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울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니죠. 울산에 있었던 거는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울산항이었죠.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었던 이거는 고렇게 헷갈리게 낸 문제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되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좀 낯설죠? 낯선 것들이 나오는데 흥덕사지 힌트 그리고 또 용두사지 철단간 이거 두 개가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이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 책 직지심체요절 기억나시나요? 직지심체요절 여기는 청주입니다. 청주 자, 여긴 청주입니다. 청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이거는 청주가 아니고 부안입니다. 부안 부안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졌다. 이거는 익산인데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에 나오는 왕으로 추대됐었던 사람이죠. 보덕국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를 계승한 후발 국가였다가 곰방 통일신라 때 또 정리당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익산 지역에 금마저라고 부르는 지역에 이 보덕국이 세워졌었고요. 금속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 여기서 간행됐죠. 청주거 이 3번이 답이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논산입니다. 논산의 황산벌이고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한 곳은 서울에 있죠. 서울의 동대문 평화시장 일대의 고다리 앞에서 분신을 했었습니다. 이건 서울이에요. 정답 3번 자, 4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해서 옳게 찾은 것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관계래요. 조선의 대외관계 초량외관, 조계, 관세 문제, 수세사건 나오는데 뒤에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르셔도 이거 초량외관이랑 조계 이런 거 나오면 여기가 부산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부산 니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건 4번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답사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살펴볼 문화유산 견원이 후백제와 관련된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뭐가 나왔다. 동호산성이 뭔지는 모르시지만 견원, 후백제 여기랑 관련된 지명이 머릿속에 지금 떠올라야 되고 경기전이 있는 곳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입니다. 전주 자, 전주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를게요.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검색한다. 통일신라의 김헌창의 나는 여기는 웅천주라고 되어 있는 공주지역입니다. 공주고요. 성황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 백제 성황이 다시 한번 천도한 것은 오늘날의 부여로 알려져 있는 사비죠. 사비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장소로 알아본다. 땡땡 화약 전주성에서 전주 화약을 맺죠. 3번입니다. 이게 적당한 주자가 되겠죠. 강우규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은 서울의 서울역입니다. 신랩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외군과 임진을 한 대 맞선 격전지 이거는 충주입니다. 충주 이거 서울 여기는 충주 여러분들은 문제 푸시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문제 풀게요. 6번 가에서 마에까지 일어난 사실로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답사계획서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친일과 저항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힌트가 나오는데 외교장각 연무당 예터 광성보 정족산성 초지진 이거 전부 다 강화도에 있는 지명의 이름인데 이거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는 먼저 외교장각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설치한 규장각이란 뜻이죠. 이 조선시대에 여기에 중요한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의교라고 부르는데 이 의교를 프랑스군이 병인양료 때 약탈한 일이 있었죠. 이건 맞는 말이네요. 외교장각 의교의 약탈 2번 연무당 예터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우리가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맞는 얘기고 달을 볼게요. 광성보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전하였다. 광성보에서 항전한 거 맞습니다. 결사항전 했었죠. 나를 볼게요. 정족산성 양헌수부대가 적군을 물리쳤다. 양헌수부대가 적군을 물리친 곳 정족산성이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초지진인데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한 곳은 초지진이 아니고 한참 아래쪽에 거문도입니다. 거문도라는 섬이었죠. 자 5번입니다. 5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찾을 수 있고 7번 볼게요. 다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이거 가에 대한 탐구활동 살짝 보이죠. 여기 땡땡땡 섬이 있어요. 일찍이 세종실록과 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여기 또 나오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산 무릉이라는 지명과 울진현이라는 지명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이 내용이 있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 섬 이 자료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독도입니다. 독도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 안용복이 가서 우리 땅이라고 말하고 오죠. 숙종 때 대한제국이 반포한 칭령 41호에 여기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쪽에 소속되어서 관리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이 러일전쟁 때 불법적으로 편입한 영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맞고요. 지중왕이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에 속해 있습니다. 독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점령한 장소는 독도가 아니라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거문도 그래서 5번으로 찾고요. 자 8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시로 불법 점령한 곳은 거문도입니다. 근데 가랑 연결되어 있네요. 이거 아니네요. 통일신라 때 장보구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은 완도입니다. 완도 어? 이거는 맞게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 나머지 5답 볼게요. 6.25전쟁 때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곳은 거제도입니다. 라랑 연결해야 되는데 거문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한 곳은 영도 점령도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한 곳은 진도입니다. 진도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한 번 다 공부를 하고 나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넓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 어딘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도나 답사지의 명칭이 힌트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세시풍속 보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4절기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여전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달력 켜보시면 그 달력 이 세시풍속이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지키고 있진 않지만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일단 모를 수가 없는 날이죠. 한 해의 시작 설날입니다. 음력 1월 1일을 설날 명절로 세고 있고요. 정월 초 하루고 어른애가 세배하고 세배돈 받고 떡국 먹고 윷놀이 널뛰기 같은 거 하는 날이죠. 그리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이걸 조금 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보름 첫 보름달이 동그랗게 뜨는 날이고요. 부럼깨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차전놀이 같은 거를 하면서 한 해의 건강과 농사가 잘 되는 거를 빕니다. 달집태우기가 뭔지 잘 모르시면 옆에 부가설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솔가지나 나무더미를 쌓아서 달의 집이에요. 달을 가두는 집 달집을 놓고 달이 떠오르면 불을 질러서 태우는 민속의 놀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 놓으시고요. 귀발기술 오곡밥 묵은나물 부럼 등을 먹습니다. 어떤 걸 먹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를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초에 하냐 중간에 하냐 연말에 하냐 이거를 좀 구별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삼진날이 있는데 지금은 잘 새지 않는 날이기는 해요. 삼진날 저 단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 음력으로 3월 3일이니까 실제로는 양력쇠는 지금은 4월달 중순 넘어가야 됩니다. 삼진날은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 이제 봄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린다라고 하고요. 파란색으로 새싹이 막 도다 나는 그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새싹을 밟으면서 산책한다고 해서 밟을 답자를 써가지고 답청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신오름 활쏘기대회 등등등 하고 진달래꽃이 이때 펴요. 4월 중순 이후거든요. 이걸로 화전을 붙여가지고 먹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놀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날을 여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종종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강남 갔던 제비 답청절 진달래꽃 화전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삼진날이다. 이렇게 바로 3월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꽤 중요한 명절인데 4대 명절 중에 하나로 보는 데인데 한식을 지금은 잘 안 세죠. 예전에는 이걸 중요하게 셌었어요. 지금 뭐 설날 추석 단어까지 껴가지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알지만 한식은 잘 모르는데 한식까지 껴가지고 1년에 꼭 세야 되는 4개의 어떤 명절로서 옛날에는 다 치러 썼습니다. 동진날로부터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진날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고요. 불을 피우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례를 간략하게 지내고 성묘도 가고 잔디를 새로 입히기도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그 이전까지 썼던 옛날에는 아궁이 불이 굉장히 중요해서 옛날 불을 끄고 새로운 불을 피워서 한 해를 또 더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불과 관련된 행사예요. 사실은 불을 피우는 날은 아니지만 그 한식이라는 날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동지부터 105일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단온날이 있습니다. 그네타는 거 기억나시죠? 단온날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날이고 그 인날 수리취라고 하는 풀을 뜯어가지고 떡을 해 먹는데 그게 이렇게 그 바퀴를 닮아서 수린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중호절 천중절 등등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 단호는 여자들의 어떤 명절처럼 여겨지는데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래서 비녀도 만들고 이 여성과 관련된 행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석전을 즐기고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취떡 그래서 수린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먹었고 특이한 거 하나는 너무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무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조금 나이가 지긋한 신하들에게 직접 그 부채를 선물을 해요. 단호선이라는 부채를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은 신하들 중에서 여기에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의 어떤 글귀를 써가지고 왕에게 다시 바치기도 하는데 이걸 단호 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쇠지는 않지만 이게 나왔었어요. 나와서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6월달 음력 6월에 새는 유두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흐를 유자를 써요. 흐를 유자를 써서 물이 흐르는 어떤 날 물이 흐르는 날을 골라가지고 하는 어떤 행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시원하게 목욕을 한다라는 어떤 글귀에서 따온 날로 여겨집니다. 음력 6월 15일이면 양력으로 7월 중순이 넘어가잖아요. 상당히 더워지는 시점이죠. 일종의 피서랑 비슷한데 일가 친척들이랑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몸을 목욕을 등목을 시원하게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피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제 시원하게 더위 먹지 않고 그해 여름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동쪽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더운 남쪽 지역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지냈었던 명절 중에 하나다. 청송 지역에 유두를 지내는 이 맞이 행사가 찍힌 자료 사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을 잘 보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행사로 치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칠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견우직녀가 만난다는 7월 칠석이죠. 칠석 옷과 책을 햇빛에 말리면서 직녀성의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빈다. 서적을 말리는 이유는 이때 햇볕이 아주 쨍쨍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행사가 있는 거죠. 백중 있습니다. 백중 홈이 씻는 날 머슴 날인데 하루 쉬게 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하루 쉬고 와라. 왜냐하면 이제 너무 무더위가 있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하루를 쉬고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라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하기 전에 재충전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백중 원래는 세시풍속보다는 불교에서 우란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란 문제라는 게 있는데 불교에서 했었던 행사 중에 하나로 백중을 중요하게 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란 문해를 잘 안 합니다. 우란 문해 공양을 잘 안 해가지고 나라에서만 하는 걸로 나중에는 없어지고 민가에서는 사라졌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백중을 많이 세죠. 불교의 어떤 풍습이 좀 많이 남아있는 쪽에는 요거를 많이 세고 있습니다. 백중 날이라고 또 있어요. 유두 칠석 백중은 한 여름에 해당하는데 단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약간 여름으로 계절을 묶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추석이 있죠. 한가위, 가벳날, 가윗날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표적인 명절이고 추수를 하니까 가장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쁘게 즐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차례 지내고 송편 만들어서 먹습니다. 송편 그리고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라고 하는 전통 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짓날이 나옵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조랭이 떡처럼 생긴거나 아니면 동그란 새알심이 들어간 팥죽을 먹고 팥죽을 뿌리기도 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안 쇠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하지 않는 건데 현대에 와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문화 중에 하나여서 이거 같이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확인 퀴즈 볼게요. 한식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식이죠. 유두는 머슴날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거는 유두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백죽날이었죠. 백죽 아닙니다. 2번 부스럼 예방을 위해 불엄깨기를 하는 거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여기서 나물밥 같은 거 먹기도 하고 그런 거 하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팥죽 먹는 동짓날이 되겠습니다. 자, 삼짓날 사료 주로 이런 거 나옵니다. 저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옵니다. 답청절 이런 거 나오고 화전 진달래 꽃으로 화전 만든다 이런 거 나오면 3월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고 5월 5일 씨름 그네띠기 수리취떡 창포물 그리고 이게 잘 안 나오지만 앵두로 화채 만들어 먹는 게 최근의 문제에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질문에 맞는 답을 골라 볼게요. 삼짓날의 세시풍속은 3월달이죠. 삼짓날 거기에서 발음이 변형돼서 이런 밭집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달래 꽃으로 화전을 붙여 먹죠.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는 단원날에 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여성들의 행사가 좀 집중된 거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1번이고요. 자, 단어의 세시풍속은 바퀴를 닮은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죠. 팥죽에 넣을 세알심은 동짓날에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자, 개념 적용해서 기출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이게 나오면 그 3월달 행사라고 했었죠. 삼짓날입니다. 쭉 보니까 답청절도 나오네요. 꽃놀이하고 새풀을 밟으며 봄을 즐긴다. 그리고 진달래 꽃으로 화전 붙이고 각시 놀이를 한다. 이거 삼짓날 특징이죠. 그래서 삼짓날로 4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4번입니다. 자, 2번 가에 행해지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상의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날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동짓날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한식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하고 관리들을 순찰하게 하옵소서 이 한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민가에서만 행해지던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정식 명절이나 특별한 날로 여겨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게 세종 신록에 나온다라는 거죠. 관련 행사로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날이어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어서 산소에 손을 대도 무덤을 만져도 탈이 없기 때문에 무덤을 손질하는 걸로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떼짱을 다시 덮어준다거나 이 비석을 다시 세운다거나 하는 활동이 나온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기억을 추가해 주실 거는 한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차가운 음식만 먹는 날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어서 조상들한테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거랑 한식이 연결이 되는구나.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우리 유교국가니까 조상의 무덤을 돌보고 의식을 치르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한식 날이 중요한 세시 풍속으로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식의 풍습으로 적절한 거 고를게요. 진달래 꽃으로 화전을 붙여 먹는 거는 삼진날이고 세알심에 넣을 팥죽을 만드는 거는 동지입니다. 창포로 삶은 물에 머리 감는 거는 5월달의 단원날이고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이것이 답이 되겠죠. 일단 정답은 4번이고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한 불엄깨기는 대보름에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어느 세시 풍속인지 연결하고 4번으로 답 찾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인 날이라고 하는데 힌트 술인 날 우리말로 술에다 술의 바퀴를 뜻한다. 그래서 그 모양 때문에 이걸 술인 날이라고 한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강릉에 이 행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들어갔다. 강릉에서 단오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네스코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날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안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힌트로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술인 날 네 이거 단오죠. 단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앵두로 화채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여기 선지에서 처음 나와서 좀 생소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단오에 하는 거고요. 앵두가 나는 철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창포살무문에 머리 감는 거 맞죠? 들판에 쥐불을 놓으면서 쥐불 놀이를 하는 거는 대보름에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 아니죠? 요 3번이 답이네요. 그네띠기 씨름 민속놀이 즐긴 거 맞고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눠줬죠? 단오선이라는 부채를 나눠줬습니다. 정답 3번이고 여기 마지막 4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애군을 쫓고 더위를 쫓는 음력으로 6월 보름 날이래요. 이 날은 유두라는 날입니다. 유두라는 날이어서 머리를 흐르는 물에 감는다. 요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머리만 감는 게 아니고 목욕을 같이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두 행사를 나오는 거죠. 더위를 쪼는 행사입니다. 요거 유두라고 정답을 찾아주겠고요. 나머지 것들이 몇월 달에 어느 계절에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진은 한겨울이고 한식은 단어보다 이전 시기거든요. 4월달로 이전 시기로 넘어와야 되고 7월 칠석 그리고 삼진날은 3월 달입니다. 유두는 6월달 행사니까 몇월달 인지도 얼추 알아 놓으시면 답이 혹시 모르는 세시풍속 이 나와도 이걸 골라낼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쓰지 않는 세시풍속 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사실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느 시기에 보냐에 따라서 공부할 내용이 조금씩 늘어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로 여행도 가보신 적 있으실 거고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 뉴스에서도 한 번씩 접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저기 팔만대장경도 좀 유명하죠. 최근에 전시회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합천에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장경판전 이라는 데가 유네스코 에요. 중요한 건 이거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도 유네스코 입니다. 저절로 제습이 되게 제습도 되고 통풍도 되고 햇빛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장경판전 이라는 건물도 유네스코고 팔만대장경도 유네스코 입니다. 각각이 다른 걸로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건축물인데 유네스코가 되어 있고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재밌는 건 팔만대장경은 원래 이름이 팔만대장경이 아닙니다. 제조대장경이라는 원래 본명이 따로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제일 많이 남았던 서울에 있는 유적지 중에 종묘가 있어요. 종묘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사당이고요. 태조 이성계가 이씨 집안의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가장 먼저 지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랑 동시에 제사 지내는 방식 여기에서 연주하는 음악 여기에서 춤추는 춤 이것도 전부다 무형유산으로 같이 보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1번 유네스코 문화재 중에 하나죠.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경주에 있어요.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같이 만든 걸 거예요. 모든 국가에서 힘을 쏟아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창덕궁에 있는데 이거 97년도에 지정됐고요. 태종 이방원이 경복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었던 궁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불에 한 번 탔었는데 불에 탔던 거를 사실 이때 궁궐들이 홀라당 다 탔어요. 근데 다른 궁궐들은 다시 있지 않고 이거를 광해군 때 창덕궁하고 옆에 창덕궁만 살짝 다시 만들어서 계속 썼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살았던 궁궐은 경복궁이 아니고 창덕궁입니다. 실제 정식 1등 궁궐 역할을 이 창덕궁이 다 했고요. 우리식대로 조화롭게 건물이 배치된 게 특징이고 뒤쪽에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산세를 유지해서 만든 후원이 특히 유명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지금도 어렵죠. 한정적인 인연으로 자르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정조 때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설치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건물로 인정전 돈화로 주합루 돈화문 주합루 등이 있는데 건물의 이름을 조금 알아 놓으시면 혹시 사료로 중간자료로 건물 이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경복궁 하면 근정전이나 경회루 정도는 기억해 두듯이 여기 창덕궁 하면 인정전이나 돈화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외우기가 좀 쉽다는 거죠. 문제 풀기가 규장각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창덕궁에 규장각이랑 같이 연결돼서 정조랑 많이 나오는 게 수원화성이죠. 유네스코 군사행정 상업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정약용 등장합니다. 거중기를 이용해서 시공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했었죠. 근데 거중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10년짜리 공사가 2년 8개월 만에 끝나는 기엄을 토하게 되죠. 이 축조 과정이 글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정리된 화성성역의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 덕분에 유네스코로 지정이 된 거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심지어 북한에까지 요게 많아요. 고창 화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청동기 시대에 굉장히 특이점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 쪽에도 있어서 한반도에 고인돌이 3만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놓고 고인돌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있는데 바로 위에 석구람이랑 불국사 보셨잖아요. 석구람 불국사하고는 별개로 나중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5개로 나눠놨어요. 남산, 월성, 대릉원, 황룡사, 산성으로 5개로 나누어서 경주의 역사를 개괄할 수 있는 유네스코 시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압지로 알려져 있는 동군과 월지도 있는데 지금 공식 명칭이 정식 명칭이 동군과 월지라고 돼있어서 야경으로 유명한 곳 있잖아요. 요거는 요 이름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유적이 다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이 있어요.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화산섬이죠. 화산폭팔로 생긴 거기 때문에 요런 화산지형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자연유산이에요. 자연유산이고 용암이랑 관련된 화산과 관련된 유적이 있겠죠. 용암동굴 분화구 분화구 유적지가 있고 한라산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주상전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릉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 그리고 부속시설들 전부 다 유네스코로도 등재가 되어 있죠. 한국의 역사 마을도 있습니다. 옛날 형태와 어떤 역사 풍습을 잘 보존한 마을 자체를 유네스코로 지정하기로 해서 양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시종마을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 있습니다. 두 개 기억해 주시고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게 밑에 쭉 나오는데 남한산성 있죠. 조선시대 유사시에 대비해서 임시수도로서 기능하도록 건설된 산성인데 남한산성에 피난 갔었던 병자호란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동명으로 책과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도 나왔었죠. 그리고 2015년에 공주부여 익산을 묶어가지고 유네스코로 지정됐습니다.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됐고요. 서울이 빠진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 좀 다방면에 걸쳐서 지정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주부여 익산에 있는 게 골고루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정된 게 나옵니다.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 불교를 드러내주는 고찰들이 지정이 됐었죠. 양산의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의 봉정사 보은의 법주사 공주마곡사 순천의 서남사 해남의 대응사 7개의 사찰을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합니다. 이거는 불교 관련된고요. 불교에 관련된 거고요. 반대로 유교 성리학이랑 관련된 서원도 있습니다.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시설인 서원도 묶어서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9개의 서원을 묶어서 등재에 성공을 했었죠. 각각이 조선의 불교 조선의 유교를 보여주는 어떤 유네스코 문화 유산 입니까? 이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갯벌이 있습니다. 자연유산 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도 그 지역 때문에 서쪽 바다랑 동쪽 바다가 조금 성질이 달라요. 우리 서쪽 바다에 갯벌이 좀 많죠. 갯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 4개 지역을 묶어서 또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종묘랑 창덕궁은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서 조선 왕실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도 힌트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창덕궁처럼 장소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뒤쪽에 경주 역사 유적 지구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디다라고 알 수 있는 경주의 유적지들이 다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인데 여기 보면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그리고 이런 거 각각 1일차에 공주 2일차에 부여 3일차에 지금 익산인 것 같네요. 공주 부여 익산의 장소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송산리고분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무령왕릉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네스코 기록유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게 기록유산이 있는데 문자랑 관련된 기록물이죠. 이거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신록 500년의 역사기록을 이거를 끊이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나라가 사실상 지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조부터 철종까지입니다. 어? 근데 철종에서 왕이 끝나지 않잖아요. 고종과 순종도 있죠. 27명이니까. 하지만 유네스코에서는 25대까지만 우리가 등재를 신청을 했고 이것만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종과 순종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여서 편천하고 편집한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일제가 너무 많은 손을 댔기 때문에 객관성이 앞선 철종 시기까지 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고 우리가 철종까지의 조선왕조 신록만 이걸로 올렸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왕이 죽으면 사라생전에 적었던 사초나 시정기 같은 책을 바탕으로 신록청에서 제작을 하는 역사책입니다. 이거 가로로 이렇게 엎어뜨리게 해가지고 쌓아서 이렇게 해서 쌓아올리면 책을 눕혀가지고 쌓아올리면 남산타워보다 높습니다. 굉장한 연속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훈민정음 헤레본이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헤레본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훈민정음 한글 한글을 어떤 원리로 창제했는지를 풀어서 적어놓은 매뉴얼 책자입니다. 매뉴얼 책자고요. 이 훈민정음 헤레본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간송전형필 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간송전형필 선생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이거를 구입해서 전쟁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공개를 하시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셨죠. 이 분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한글이 아직도 그 옛날 한옥 문에 문사를 따가지고 만들었다. 문꼬리 보고 이응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었을 수 있는데 이게 충분히 이걸 증명을 해주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서의 한글의 어떤 명성을 떨칠 수 있게 해준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훈민정음 헤레본 기억해 주시고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종의 구강의 비서실이죠. 일상 업무를 출납을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데인데 일지 형식으로 그날의 업무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비서실 일기죠. 승정원 일기가 있고 아까도 계속 나왔던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청주의 흥덕사에서 간행이 됐었던 건데 지금 존재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만든 책이에요. 현재 프랑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요게 금속활자로 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국립도서관에서 일했었던 박병선이라는 서지학자분 우리나라 서지학자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요게 밝혀지게 됐던 거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은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대장경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무찌르자 라는 걸로 그 대장경을 만든 게 많이 있었는데 몽골이 진입했을 때 엄청나게 큰 긴 시간을 들여서 대장경판을 또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원래는 제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제조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 목판의 개수가 8만 몇천 장이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괴 여러분 의괴 의괴 반환된 지 10주년이어서 특별전시가 진행이 됐었죠. 특별전시가 공리중앙반물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조선왕실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특별한 잔치 이런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의뢰 매뉴얼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의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의괴들 중에서는 왕이 열람하는 열람이 있어요. 왕이 열람하는 어랍용 의괴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랍용 의괴가 장정도 비단으로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이쁘게 있어요. 이거를 보관했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외규장각입니다. 그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297책의 의괴를 병인양용태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즉 그게 뒤늦게 발견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된지가 얼마 안 됐죠. 10주년 10년 겨우 넘었습니다. 심지어 소유권을 갖고 온 것도 아니죠. 영구임대라고 하는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가지고 와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전시와 문화 행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있네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명의 허준이 편찬한 의학지식서 치료법입니다. 치료법 모아놓은 책이죠. 그리고 현대사랑 관련된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아마 지금 지정된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것 같은데 또 5.18 민주화 기록물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아시죠? 이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 진압 진상 규명 사진 문서 이런 것들 전체를 모아서 이 기록물이 아시아 동아시아의 민주화가 정착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다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정조대왕이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세손시절부터 일기 형식으로 썼던 거를 요거를 기록한 건데요. 요게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국정기록으로 바뀝니다. 개인의 일기였다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조선의 국왕들이 나중에 국정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요거를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성농이란 책이 있고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나오네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경제부흥을 위해서 농촌을 도시화로 급속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당시에 문서, 원고, 편지, 교재, 사진, 영상 전체 모아서 요것도 특이하게도 유네스코 기록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순신의 친필일기죠. 난중일기 있고요. 이거는 제목은 아니에요. 이 난중일기는 후대사람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다가 붙인 제목입니다. 본인 일기에다가 누가 이렇게 제목을 달진 않잖아요. 그냥 자기의 일기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유교책판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 718종의 유교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판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교과서이기도 하고 보급용이기도 했겠죠. 이런 걸 찍어내기 위한 판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718종 이것도 유교책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정말 특이한 게 이게 있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역사잖아요. 이산가족의 어떤 분단의 상황 유교전쟁 이후에 남한 내에 흩어진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1983년에 KBS에서 방송한 특별 생방송입니다. 원래 2시간짜리였는데 이게 100일이 넘게 연속 방송을 했었죠. 이걸로 가족을 찾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됐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지금도 그 장면들이 많이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녹화 원본 수첩 신청서 사진 같은 것들이 싹 모여서 이산가족 기록물이 유네스코가 됐고 조선왕실 기록물 나머지 것들 볼게요. 조선왕실에서 왕자 세자 세자빈 이런 사람들을 책봉할 때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부여할 때 제작됐었던 도장이 있어요.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그걸 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 어보를 만든다. 어떤 내용의 존호를 올린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어책 펼치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요것들 조선왕가의 어떤 유물로서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고 조선통신사 우리와 일본 사이에 주고받은 사신이죠.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파견됐었던 건데 19세기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요 기록이 또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요.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있어요. 국제보상운동 1907년에서 1910년까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일어나서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던 운동의 기록이에요. 요거가 또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죠. 대단히 특이한 역사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개념 확인 퀴즈 보겠습니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다. 종묘 맞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거 맞습니다. 창덕궁은 정야경이 거중기를 이용하여 여기부터 이상하죠? 아닙니다. 정야경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시공기간을 단축한 건 수원화성이죠. 남한산성은 병정오란 때 인조가 피난한 곳이 맞습니다. 고려시대에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으로 제작됐었던 것은 최씨 무신 정권이 대몽왕쟁하죠?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은 의괴입니다. 의괴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요거가 워낙에 중요해서 이렇게 따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여기 박병선 박사의 이름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지심체요절도 마찬가지지만 국립도서관 안에 파지창고에 쌓여있었던 중국 파지창고로 분류됐었던 의괴 더미를 찾아낸 것도 박병선 박사님이고요. 조선왕조의괴를 반환하는 어떤 20년에 걸친 절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박병선 박사의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그 다큐를 제작하는 걸로 지금 문제가 나와있어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 일단 금속활자 나오면 프랑스 국립도서관 나오면 직지심체요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의괴 많이 나오죠. 최근에 특별전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류들에서 낸다면 의괴를 안 낼 수가 없겠죠. 최근에 전시까지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한지 공예특별전에 나와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치에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 딱 정의입니다. 의괴의 정의가 이쪽에 나와있고요. 어떤 거를 기록했는지 여기 옆에 부가설명 잠깐 보시고 2007년에 기록류산으로 등재됐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어떤 식으로 약탈됐는지가 선지에 나올 수 있고요. 어랍용으로 따로 제작됐었다. 그래서 이게 병인양료 때 훔쳐간 것 중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퀴즈 보겠습니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설명은 지방에 선비, 사림세력이 주로 설립을 했었던 사립기관이죠. 좌수와 별감을 국가에서 파견해서 두고 운영했었던 거는 향교입니다. 향교 일성룡에 대한 설명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했다. 맞는 얘기 국왕의 비서기관이 발행한 관보이다. 이거는 승정원 일기입니다. 이 번호로 찾고 마지막 정리 문제 볼게요.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일단 사진 가보신 분들 보시면 바로 아시겠는데 종묘 정전입니다. 가장 긴 건축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입니다. 종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1번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종묘 설명이고 공자와 여러 성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은 공자사당이죠. 성균관 안에 있었던 문묘입니다. 문묘 신농시와 후직시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이거는 선농단이고요.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사직단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경내에 조선총덕부 청사가 세워진 곳은 경복궁입니다. 이게 1995년에야 철거가 되죠. 자 2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마찬가지로 요 지도만 보셔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후원이 나오고요. 뭐 인정전 도남은 요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요 형태를 딱 보면은 역대 조선의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다.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그럼 여러분들은 창덕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로 불리었다. 아닙니다. 동쪽에 있어서 동궐로 불립니다. 동궐 서궐로 불리는 것은 경의궁입니다. 서궐로 불렸던 건 경의궁이에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이것도 궁궐이긴 합니다.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 아시죠? 시청 쪽에 있는 덕수궁 안쪽에 석조전이라고 하는 파루테눈 신전같이 생긴 거 있어요. 거기에서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합니다.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이다. 맞습니다. 규장각이 창덕궁에 있었죠. 위치를 따져보자면 여기 밑에가 도남은 정문이잖아요. 쭉 들어가서 여기입니다. 권래각사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에 규장각이 있었어요. 규장각 정답을 우선 3번으로 찾아놓고 조선물산공진회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거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안쪽을 이렇게 썼고요.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이다. 이거는 광해군에서 임목대비 유폐했었던 장소는 덕수궁입니다. 예전에 잠시 썼던 적이 있어요.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경운궁이라는 이름으로 쓰였을 때의 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국보고요. 여기 지금 뭐라고 뭐라고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등재 연도 2001년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이랍니다. 왕명의 출납 행정사무 기록한 일기다. 승지가 이를 구강에 올려서 최종 완성되었다. 실록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이거는 승정원 일기가 되겠습니다. 승정원 일기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을 했었던 거고요. 국왕의 비서기관 왕명의 출납이 나오니까 비서기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승정원 쪽에서 있었죠.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답은 우선 2번으로 찾을 수 있는데 비국 등록이라고도 불렸다. 이거는 비변사 등록을 말하는 내용이고 세 가지 열전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역사책 중에서 고려사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사에 해당하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가 되겠죠. 정조가 세손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리한 것은 일성록이 되겠습니다. 일성록 자 4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국외 소재의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선 박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기 실제 사진도 나오네요. 금속활자로 가능된 직지심체 요절이죠. 오른 거 찾을게요.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거는 성악십도라고 이황이 만든 게 있었죠. 아니고 세금 수치를 위해서 3년마다 작성됐었던 거는 신라의 촌락문서, 민정문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게 직지의 특징이 맞고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됐었던 거는 부처님의 말씀, 처음 만들었던 대장경, 초조대장경입니다. 몽골을 무찌르려고 만든 게 제조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이고요. 이것도 차이가 있죠. 충신, 효자, 연료를 기르기 위해서 가능한 거는 삼강행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문화유산 종류가 좀 많습니다. 종류가 좀 많고 최근 거가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기사라던가 이런 문화 파트의 어떤 새로운 소식들은 조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상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좀 바꿔서 학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